메사추세츠주의 제양군인 시설 두 곳에서 76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사망, 시설관리자 두 명이 이번 발병과 관련해 방임죄와 중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. 해당 시설에서 첫 확진자가 몇 주 동안 코로나19 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일 때까지 환자를 격리시키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환자가 시설 내부를 돌아다니며 바이러스를 다른 이들에게 확살시켰다는 것입니다. 이에 시설관리자 변호인 측은 직원들이 시설 내 사람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가운데 데이커시 행정부가 긴급 구호를 거부했다고 주장해 치열한 법정 공방전이 예상됩니다.